모자 갖다 줄 거야. 급하니까. 언니도 따봐. 안녕하세요.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. 오늘도 저희가 36분이 똑같아. 모자도 안 쓰고. 그냥 언니 그런 거 익은 거 같아. 그런 거. 옥수수 엄마 양띠를 얻고 나를 집중하라고. 옥수수 따러 왔어요. 잘 익었는지 봐주세요. 어떤 거 따는지. 조금 더 익었을까? 조금 더 익었을까? 이겼을 것 같아요. 여기 가뭄이 수간대에 비가 안 와갖고. 첫 옥수수 수확입니다. 언니 봐봐. 언니 막 봐봐. 언니 이것일 것 같아 그런 거. 그러면 이것을 봐봐. 오 대박인데. 근데 아까 없는 것도 있더라 보니까. 엄마도 따봐. 다갑겨. 자 엄마. 엄마 다갑겨. 이제 옥수수 수확할자. 엄마 이리 와봐. 요런 거 따면 돼. 익은 거. 잘 붙대시냐? 낭을 잘 잡고 해야겠다. 언니도 괜찮네. 이제 느낌 안 하시는 게 따면은 엄마가 저기 하는 걸로. 여기다 놔. 이거 가져가면 베끼지? 우리가 갖다 줬구메. 저기 들어가? 가만히 씨봐. 내가 아까 베끼는 거 버리고 있어. 내가 아까 하나 베끼본 것이 있던데. 그거 아닌가? 그지? 아니? 이게 옥수수 한 두 번씩 하면 끝날 것 같은데. 그치? 원래 겨우는 겨우. 깨우는 겨우. 난 잘 잡고. 옥수수가 나무 더 커가지고는 해야겠지? 응? 저번에 냄비 하나 가져온 거 어디인가? 아까 얼음도 안 가지고 오늘이 갑자기 다 정신줄 불리다. 생각을 하고 있으신데. 밖에 것만 이렇게. 완전 찍어볼까? 이거 싶어 같아. 아니지. 이게 다른 종류가 아니라. 근데 저 아내꺼 조금 남겨야 돼가지고. 그냥 하나 남겨야 돼가지고. 하나 남겨야 돼가지고. 그냥 따아. 너 베끼는 바랑이네. 말 안 듣네. 어제 더위 먹으면 이기지. 말 안 들으면 딱이나 어리로니까. 언니 쪼봐 말 안 듣는 거야. 치우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있어. 야. 그거 수염하고 겉에 겉에 좀 놔둬야 돼. 이런 거 오네. 그런 거야? 옥수수농사 처음 잘 됐어요. 그래서 지금. 양띠가 흥분상태여지. 모자도 안 쓰고 지금 난리가 아니야. 모자 안 꼈잖아. 야. 너 갖다 놔야지. 나이가 몇 시냐 너가. 나이가. 여기서 내 나이를 벗길 수 없어. 방해 낸경아. 이건 거 위주로 잘 따. 나무 잡고 딴 경아. 알아서. 아이고 잔소리. 나 저희 펜네하고 진짜 인사 못했는데. 나아가 이 신앙하는 줄 알아. 넌 더위도 잘 먹고. 점점 바구니가 쌓여가고 있습니다. 나의 것도 익었구나. 이거 엄마한테. 엄마 이거 갖다 줄게 잠깐만. 자, 어머니. 더우니까 안했어. 어머니 있잖아요. 이게 수염 먹어야 찔때. 이게 껍질을 좀 냉게 된다는데 근데 수염 빼야겠지. 어머니, 껍질으로 먹으면 되지 마. 많다잉. 언니, 이거 스티로폼 박스 좀 봐. 테리야. 안녕하세요. 보스야. 보스 화장실에 어디서냐? 은경아, 여기. 많이 따겠지, 인경아. 따막 말을 해줘, 인경아. 말을 할 수가 없어. 나무가 막 통화 중에서. 응. 옥수수를 잘 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? 가위 가지고 칼? 가위로 안될 것 같은데. 칼. 칼도 안돼. 몸에도 안되고? 응. 옥수수로 계속 해야 돼? 응. 옥수수 어떻게 따는지 해봐. 이렇게 땀이 됩니다. 비틀어? 나무 다 꼬기 틀어야되지. 밀착 추진해보자. 응. 자, 보시면 여기. 이거를 이렇게. 사장식으로. 아유, 깜짝이야. 너무 놀래가지고 못 찍었다. 이렇게. 이렇게. 난사꼬. 붙들어.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. 돌려. 돌려.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. 두껍죠. 이래서 따기가 힘들어. 쭈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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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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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총에 집어넣으려고. 그러는 것 같은데. 또 쌓여가고 있습니다. 옥수수가. 오. 여기는 근데. 옥수수 이파리가. 사람. 얼굴을 막. 쳐서. 갈고 있습니다. 옥수수도 뛰어야 돼 그냥. 옥수수도 간격을 뛰어야 돼 그라. 아니 그건 아닌데. 보시면. 얘 완전히 익었지. 지가 막 아랑 벌어지고 있어. 냄새가 나요. 약간 그. 약간 비릿하면서도. 그 옥수수 특유의. 근데 이 비릿한게. 저기 찌면은. 맛있는 냄새가 되지. 옥수수 냄새가 납니다. 근데 우리 왕빠. 여기 왜 따다가 말았어요. 왕빠가 힘이 없어요. 저 아파랐어. 왕빠 아팠어요. 가슴이 아팠어. 그러니까 그쪽의 효골. 여기 나오고 먹는 게 낫겠다. 얼굴 찢기겠다. 옥수수 이게 줄기가. 잠깐만 또 이거. 또 옥수수 싸요. 이제. 옥수수 팔아야 될 것 같다. 옥수수 팔아야 될 것 같다. 옥수수 팝니다. 오늘 갓 수확한 옥수수 팝니다. 옥수수는 언제가 제일 맛있지? 이게 따자마자. 바로 쪄서 먹으면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. 저도 그렇게는 한번도 안 먹어 봤는데. 오늘은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옥수수가 올해가 제일 잘 됐어요. 제일 잘 된 게 아니라. 이렇게 해볼 적이 없어요. 어. 얼굴에 다 갈려가지고. 이게 아프지. 여기가 그냥 옥수수 여기. 짤때 조심하세요. 여기 아파요. 여기가. 그치. 찔겨. 아니 찔겨. 날카로워. 아파요. 그래서 꼭 긴팔 입고. 장악기고. 써야 되는데. 급해갖고. 양띠은. 언제나 그렸듯이. 맨 손 아니면 맨 얼굴. 자. 잠시만. 저기 들어갔네. 화난 게 엔딩 해봐. 언니도 같이 따줄게. 옥수수. 보시면 옥수수는 이렇게 따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. 나물 잡고. 이렇게. 밑으로 사정없이 꺾어야 돼요. 이렇게 하면 이런 예쁜 옥수수 나옵니다. 자. 또. 하나만 더 해봐. 또 10번. 여기 보시면 이거를 잡고. 나물 잡고. 밑으로 사정없이. 자. 예. 자. 아우. 진짜 오늘도 더운데. 올여름은 진짜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. 덥지만 이렇게. 고생에 땀 흘려서 고생한 옥수수가 이렇게 알라리. 열었죠. 뭐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. 질거죠. 안 예뻐서 안 갈 것 같은데. 저기 냄비 있을까요? 냄비 삶아. 냄비 삶아야 돼. 자. 여러분도 저처럼 땀 흘려가지고. 맛있는 옥수수 많이 드시고요. 올여름도 행복하세요. 저처럼 더위 먹지 마시고. 너 벌써 더위 먹으러 간대. 아니 보스 봐봐. 저 엔딩은 보스 적응을 해줘. 어디서 갔고 와. 갔다옥경영아. 가둬야 돼. 감옥 가야돼. 감옥 가야돼. 말 안 들어오나. 어. 근데 테린 어디가. 그렇죠. 소환. 어차피. 아. 아. 시원하다. 보스야 잉. 아 이거 뭐지. 아 나 이거 마음에 드는 거 같아. 어. 어. 탐색해 냄새나. 여러분도 이렇게. 물놀이 하면서 건강하셔야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저는 옥수수상에 숨어있다가 납치됐어요. 납치보스. 아 나 바삭 이용해야 돼 어? 걸어다녀 여기서 어 우리 인경아 물속에서 보스가 좀 특이하게 걸어 약간 유형하듯 이렇게 이렇게 앉아봐 왜 쓴 질이야 왕꺼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스 일어나 엄마 가십시오 응 우리 테리 좀 집어넣어 걸어와 빨리 테리 살짝 집어넣어 찬방하지 말고 참 방 오예 아 예뻐 보스야 잘 걸어가 앉아 네 보스 앉아 안 돼 아 아 제발 제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참말로 아이고 참말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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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진짜 왜 그려 정말로 어 어 테리 좀 집어넣어 어 어 어 어 어 덥다고 왕빠가 이거 들고 갔어요 샀던거 공격이다 응 귀 조심해 언니 애들 다 죽을라 왜 으 으 으 으 아이고 등목이라도 하면서 건강하게 여름 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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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